에펙러 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에펙러입니다. 오늘은 골프공 궤적을 그려볼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빨간 선과 바닥에 그림자 있죠?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골프공이 아니더라도 이런 궤적을 그릴 때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을 넣고 컴프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드래그해서 여기 컴프 모양 아이콘에 끌어 넣어주면 이렇게 영상 사이즈에 딱 맞는 컴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는 영상인데요. 고정 캠으로 찍어야 자연스럽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아무 레이어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상단 툴바에서 펜툴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공의 궤적을 펜툴로 그려주면 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공이 움직인 위치를 보고 따라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공이 멀어지니 안 보이는데 대충 감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미세하게 조절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선 때문에 공이 안 보인다면 T 눌러서 오퍼시티를 열고 투명도를 잠시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상태로 보니 훨씬 낫죠? 궤적을 잘 잡아줬으면 우선 스트로크의 옵션을 설정해줄게요. 상단에 필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팝업에서 첫번째 필없음을 골라줄게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컬러는 빨강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겠네요. 두께도 적당히 조절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끝부분이 싹둑 잘려있는 모양인데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화살표를 열어서 쉐이프 원 속에 스트로크 원을 열어보면 라인캡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를 버트캡이 아닌 라운드캡으로 바꿔줄게요. 좋습니다. 끝이 동그레졌죠? 두께도 다시 적당히 조절해주고 이번에는 멀어졌을 때 선의 두께가 얇아 보이도록 설정해볼게요. 이걸 잘해줘야 자연스럽습니다. 테이퍼라는 옵션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랭스를 100까지 올려서 끝부분의 두께를 없애주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너무 얇으니 어색하죠? 이때는 아래쪽 엔드 위드를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15 정도가 좋겠네요. 영상에 비해 선이 너무 날카로운 느낌이라 패스트박스 블러를 넣어주겠습니다. 효과는 아주 살짝만 0.5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제 선이 생겨나는 모션을 만들어줘야겠죠? 여기 Add라는 동그란 아이콘을 눌러주고 트림패스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트림패스 속에서 End 부분을 조절해서 모션을 만들어볼게요. 값을 내리면 선이 뒤에서부터 지워지죠? 좋습니다. 일단 0으로 만들고 시작 지정을 찾아줄게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시계모양 눌러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공을 보면서 수동으로 값을 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공이 있는 위치까지 선을 늘려줄게요. 이 사이사이도 다 수동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2프레임 간격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워지도록 키프레임을 계속 찍어줄게요. 영상 화질이 안 좋아서 공이 안 보이는 관계로 뒷부분은 대충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해보면서 자연스러워지도록 수정해줍니다. 좋습니다. 궤적이 다 만들어졌네요. 완성된 이 스트로크를 하나 복제해서 스트로크 두께를 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Add로 바꿔 볼게요. 안 보이면 F4 눌러주세요. 원래 라인과 얇은 라인이 겹쳐져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펜툴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그리고 컬러와 두께를 조절해줄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동그랗게 처리해주겠습니다. 레이어 순서는 빨간 선보다 아래로 내려줘야겠죠. 이것도 테이퍼 열어서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옅어지도록 해볼게요. 쉐이프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우려면 우선 펜툴이나 도형툴 선택하고 여기 이 아이콘을 누르고 그려주면 됩니다. 넓게 그려주고 마스크를 서프트랙트로 바꿔서 저 부분이 안보이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F 눌러서 마스크 페더를 열어주고 값을 올려서 멀어질수록 흐릿해지게 만들어줍니다. 언덕 위로 삐져나온 건 새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워볼게요. 펜툴 골라주고 여기 아이콘 클릭한 다음 첫 번째 언덕까지만 마스크를 씌워줄게요. 마스크는 서프트랙트로 바꿔서 안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생겨나는 모션을 줄 건데요. 이것도 add 눌러서 트림 패스 넣어주면 되겠죠. end를 0으로 킷값 찍어주고 적당한 위치에서 10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T 눌러서 그림자를 좀 투명하게 해주면 볼프공 궤적 효과 완성입니다. 자, 어떤가요?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공의 궤적과 아래의 그림자를 만들어봤는데요. 이번 튜토리얼의 핵심은 스트로크의 두께 변화와 쉐이프 레이어의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입니다. 테이퍼 기능이 오래된 버전에 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튜토리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